산청은 보수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깨지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군수선거에서도 누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혔는데요. 본선보다 더 치열했던 국민의힘 산청군수 경선에서 이승화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 경선. 29일 이승화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진행된 여론조사. 이승화 예비 후보가 41%로 1위를 차지했고 박우식 예비 후보가 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승화 예비 후보자에겐 공천 불복 무소속 출마 감산점 10%, 박우식 예비 후보에겐 정치 신인과 장애인 가산점 20%가 적용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청군수 후보자리는 아직 공석이어서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자 역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인 5월 13일까지 다른 후보가 없으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이승화 후보가 선거 없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한 7명이 컷오프 없이 전원 경선에 올라 눈길을 끌었던 국민의힘 산청군수 경선. 국민의힘 이승화 후보가 여론조사의 선택을 받으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SCS 조서입니다.